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대박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가 신메뉴 버거기는 준비했습니다. 같이 치즈버거 안에 너무나 버거들이 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볼까요? 너무 맛있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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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메뉴 신메뉴여 이거 신메뉴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와 대박 맛있는데 it's delicious 진짜 맛있어 nie Очень 맛있äch 진짜 맛있다 역시 딸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그리고 더 준 게 너도 인식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버거킹 신메뉴 대박 맛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남은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